네 이 시간에는 expansion and gloving 이라는 걸 배우겠습니다. gloving 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현재 워킹 디렉토리에서 또는 지정한 디렉토리에서 파일들을 여러 개 동시에 선택하거나 이름의 일부만 알고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것을 gloving 이라고 하고, expansion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variable에 들어있는 어떤 스트링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하도록 하는게 expansion이 되겠어요. 일단 간단히 먼저 gloving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oving은 이미 많이 써봤어요. 사실은 리눅스 명령을 쓸 때 모든 파일을 그럴 때 와일드 카드로 start를 쓰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와일드 카드라고 부르고 start를 씁니다. 그래서 empty를 포함한 모든 파일이에요. 모든 파일, 모든 캐릭터.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되면 예를 들면 start.c 파일을 찾아라. 그러면 start.c 파일을 모두 찾아요. 모두 찾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찾아라. a 스타 하면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찾겠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글자를 뜻할 때는 어떤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한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물음표를 써요. 물음표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 파일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캐릭터가 a 또는 b 또는 c 이런식으로 쓰고 싶을 때는 bracket에다 넣습니다. a, b, c 스타 하면 a, b, c 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안쪽에 나트, 그러니까 뱅이나 캐럿을 집어넣으면 이거에 나트에요. 그러니까 a, b, c 로 시작하지 않는 모든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이거는 이제 요 뒤에 거는 이제 패턴으로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대문자로 전부 되어 있든지. 이건 결국 뭐하고 똑같으냐면 a 부터 여기다가 a 부터 z 까지 쓴 거랑 똑같죠. 그런데 a 부터 z 까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하고 a 마이너스 대문자 z 까지 하면. 네 이게 대문자부터 대문자 a 부터 대문자 z 까지 됩니다. 그리고 디지트는 숫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공간. 아 스페이스는 공간이니까 한 칸 띄어쓰기 한 걸 찾겠구나.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탭이라든지 리턴이라든지 줄바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페이스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다 찾겠다. 그러면 탭이나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이거는 뭐냐면은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걸 찾고요. 그 다음에 알파 넘은 뭐냐면 알파벳 플러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문자를 제외한 모든 글자를 찾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쉬에만 있는 건데 이제 익스테이지 패턴이라고 해서 배쉬에도 쓸 수 있는데 배쉬에서는 주로 이것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패턴이 패턴이 그냥 스트링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긴 스트링의 패턴을 쓸 수 있는데 나트나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문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에서는 예를 들면 그 패턴이 0번 또는 1번 나왔을 때 또는 1번 0번 이상 나왔을 때 1번 딱 나왔을 때 1번 이상 나왔을 때 이런 것들에 다 조건을 달아서 컨디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이 패턴 내부에서 여러가지 패턴이 된 OR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파이프를 넣고 OR을 쓰면 OR을 설정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일단 먼저 제 파일에 LSM 보니까 이렇게 파일들을 잔뜩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A, aa, a.out, a.out, mycom.c, 테스트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을 때 예를 들면 LSM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찾으라,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 찾으라 그러면 A 스타 하면 되죠. 잘생각해 보십시다. A 스타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파일에 글로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echo 하면 되나요? echo 하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A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들을 찾아서 echo를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캐릭터가 있었죠? 아까 예를 들면 echo에서 A로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있는 파일을 찾고 싶어요. 네, 이렇게 하면 1.5를 찾겠죠. 근데 A인데 A 말고 한 글자가 더 있고 스타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A라는 파일이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A로 시작하는 두 글자가 있고 최소한 이거는 A로 시작하고 두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세 글자 이상 파일들을 다 찾겠죠.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파일 이름이 네 글자보다 긴 걸 찾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글자 이상 되는 파일을 모두 찾습니다. 어? 따 따 따 따 따에다가 스타 있으니까 다섯 글자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글자예요. 스타는 캐릭터가 있거나 엠프티도 찾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서 생각해보면 네 글자에 0 글자 포함된 것도 포함되니까 결국 테스트도 찾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익스텐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배시에서만 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ls를 해왔더니 .c 파일하고 .sh 파일이 있구나. 그럼 .c 파일을 모두 찾고 싶어요. 그러면 echo하고 또는 ls를 해도 되고 echo도 해도 됩니다. ls 스타 한 다음에 가로 열고 start.c 또는 start.shell 파일 이렇게 하면 start.c와 start.shell 파일을 모두 찾습니다. 어? 그러면 여기다가 나트를 하고 싶어요. 나트는 어떻게 하냐면 네 나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c나 .sh 파일 아닌 파일을 모두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어떤 예를 들면 .c 파일이 막 .5 파일 만들고 .s 파일 말고 이랬을 때 .c 파일 말고 나머지 파일은 다 지우고 싶어 할 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조건문에서는 .조건문에서는 복잡하게 아까 봤던 물음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건문. 조건문의 명령. 조건문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string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a, b, c, a, b, c 라고 두 개를 넣었습니다. a, b, c를 두 개를 넣었어요. 여기다 넣고요. 조건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a라고 하는 string 2 하고 여기다가 패턴을 집어넣는 겁니다. 패턴을 어떻게 집어넣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a, b, c 라고 하는 패턴이 들어가 있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가로를 닫습니다. 그럼 이건 조건문은 이 조건문이 실행되고 나면 true pulse 를 return 하게 되어 있어요. true pulse 를 return 하면 그게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 저장된 값이 뭐라고 했죠? 네. dollar 느낌 물음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a에는 a, b, c 라는 스트링이 포함되어 있나요? 라는 조건에 대해서 yes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까 물음표가 있었어요. 물음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로 또는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로 또는 원. 한 번이라도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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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음 딱 한 번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랍니다. 네. 그러면 한 번 이상 들어가 있나요? 플러스 해보면 네. 맞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번만 들어갔다. 딱 한 번 들어갔다는 건 어떻게 하면 딱 한 번 들어갔다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정확히 다 쳐주면 A, B, C, A, B, C 라는 거는 한 번만 딱 들어갔나요? yes입니다. 0이 s예요. 0이 true, 1, 2, 3, 4, 다른 숫자들은 다 베이셔서 펄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잠시 제가 뭔가 하나 테스트해 볼게요. ls start.c 했어요. 그랬더니 마이콘.c 가 나옵니다.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파일 이름이 touch 라고 하는 명령은 만약에 그 파일이 있으면 존재하면 시간을 바꿔주고 없는 경우에는 파일을 그냥 0바이트 짜리 파일을 만듭니다. touch.c 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ls start.c 해볼게요. 그랬더니 안 나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셸에서는 셸에서는 리눅스에서는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히든 파일입니다. 따라서 히든 파일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꼭 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ls minus a 하면 됩니다. ls minus a l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ls minus a ls minus a 하면 되는데 이 글로빙 할 때는 이게 안 돼요. 왜 echo 그렇죠? echo start.c 했더니 왜 .c 파일 이 파일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ls하고 .c를 했을 때 글로빙을 할 때 히든 파일을 글로빙해서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설정을 바꾸는 게 이게 셸 세팅 옵션 중에 글로빙 관련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널 글로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칭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냥 없애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 fail 글로빙이라고 하는 거는 글로빙이 에러가 났을 때는 에러가 났을 때 에러를 내라는 거고요. no case globe 라고 하는 건 뭐냐면 case insensitive gloving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문자 소문자 가리지 말아 라는 거예요. 난 a라고 쓰든 대문자 a라고 쓰든 전부 a로 시작되는 모든 파일을 찾아라 그럴 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shoputishot dot globe 라고 하는 건 뭐냐면 wildcard match dot files 그러니까 도트로 시작하는 파일도 글로빙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언셋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6고 셋 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globe star 라고 하는 게 있는데 globe star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돼요. 어떤 디렉토리 밑에 있는 그냥 star 라고 썼어요.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 중에 파일이나 디렉토리 중에 이게 슬래시가 있으니까 디렉토리가 되겠죠. 그 중에 디렉토리 중에 스타점 요게 슬래시가 있으니까 디렉토리가 되었고 rb 모든 파일 중에 rb로 끝나는 그러니까 리브 밑에 모든 디렉토리에 있는 rb 파일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명령이 될 텐데 스타스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디렉토리가 또 디렉토리가 또 있고 또 밑에 디렉토리가 또 있을 때 그 속을 다 찾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리커시브 매치라고 하는데 이 리커시브 매치를 하고 싶으면 shopt globe star 라고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 dotglob만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shopt 그냥 shopt 하고 그냥 치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옵션들이 많구나 근데 기본 dotglob 라고 하는게 아 처음에는 off 상태구나 디폴트가 그러면 shopt set 그 다음에 dotglob 해볼게요. 그럼 세팅이 됐습니다. 이 세팅된 상태에서 아까 ls명령이 있었죠. echo start.c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c 파일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globin 관련된 세팅을 할 때는 SHOPT 라고 하는 명령으로 설정을 해 줄 수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트랜스폰어 스트링 트랜스폰어 스트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베리어블이나 스트링에 들어있는 어떤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들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이 뭐냐면 TR 이에요. TR 은 간단하게 간단하게 명령어들을 바꾸고 싶을 때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welcome to 이렇게 돼 있는데 TR 하고 이렇게 로우 케이스를 어퍼 케이스로 바꾸라 그러면 이렇게 요 스트링이 대문자로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간단하게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어떤 스트링이 있어요. 어떤 스트링이 있는데 echo 하고요. hello 환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쳐봤더니 어? 환이 아니라 환용이라고 다 써야 돼요. 또는 h h 라고 하는 그 대문자를 소 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모두 그럴 때는 TR 하고요. h 를 h 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꿉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경을 할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전부 다 변경하는 게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나는 hello 를 하이로 바꾸고 싶어요. 이게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거는 이 TR 이란 명령은 글자들을 글자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h 를 소문자 h 로 바꾸고 e 를 i 로 바꾸고 뒤에 빠졌으니까 l, l, o 전부 다 전부 i 로 바꿉니다. 맨 마지막 글자에. 그래서 전부 hello 가 전부 i 로 다 바뀌었고요. 네. 대문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h 는 소문자 h 로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트링을 변경했었을 때 쓸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익스펜션입니다. 익스펜션인데 이건 뭐냐면 어떤 것을 펼쳐내는 거예요. 펼쳐내는 건데 제일 자주 쓰이고 중요한 기능이 브레이스 익스텐션입니다. 브레이스를 쓰면 그 브레이스를 가지고 브레이스의 조합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echo a b c 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a 또는 b 또는 c 이라고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컴비네이션이 만들어져요. 그럼 결과가 뭐냐면 a.js b.js c.js 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파일을 5개를 만들어야 돼요. 1.js 2.js 3.js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영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점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걸 이걸 해보시면 echo a.j 하면 a부터 z까지가 주르륵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점점 한 다음에 숫자를 쓰면 이렇게 숫자가 증가됩니다. 그렇죠? 증가되요. 그리고 그 뒤에 점점은 뭐냐면 스텝입니다. 더하기 3씩 해요. 더하기 2씩 합니다. 어? 교수님 알파벳에서 더하기 2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돼 있다면 a, c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 이따 이거 실습으로 보여드릴 텐데 실습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로 포매팅이 됩니다. 맨 앞에 글자로 포매팅이 되게 하는 렌즈입니다. 오케이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브레이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거는 이거는 브레이스의 또 컨비네이션입니다. 컨비네이션은 컨비네이션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에코 예를 들면 뭐 a, b, c, d 한 다음에 js 점점 js 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어? 이렇게 돼. 야 이제부터 a.js b.js c.js d. a.js d 까지 5개 js 파일 만들어 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코 하지 말고 에코 대신에 터치를 하면 네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a.js 부터 2.js 까지 만들어집니다. 이거 보기가 싫으니까 제가 어떤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게요. 파일 테스트라고 하는 디렉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move 파일을 옮기는 명령이죠. start.js 파일을 start.js 파일을 파일 테스트로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 테스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js 파일이 바뀌기 없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a.1234 b.1234 c.1234 이렇게 만들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터치 터치 하구요. 브레이스로 익스펜션 a 부터 a 부터 e까지 하구요. 몇 개 만들까요? 10개씩 만들어. 그럼 또 10개씩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요? 아니면 0번부터 9번까지 10개 만들어. 0번부터 9번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js 파일을 만들어요. .js 합니다. 이러면 파일이 얼마나 만들어주면 될까요? 0번부터 9번까지 a 10개씩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와 되게 좋죠. 이렇게 파일을 여러 개 만들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어? 야 13579만 만들어. 그럼 이제 골아프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점을 뒤에 걸 점점을 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파일 터치 파일이 있는데 파일 네임이 하고 가로를 열고 음 23579로 만들어. 1부터 10가지인데 2개씩 증가해. 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니 뭐 100개 만들어보죠. 100개 만들고 점심 파일을 만들어래요.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ls 해봤더니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파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팀장님이 야 야 파일 1.c 라고 만들면 어떻게 해? 파일 0.1.c 라고 만들어야지. 그게 줄이 딱 맞지.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짜증나는데 할 수 없죠? 일단 먼저 start.c 다 지워요. 그 다음에 터치 홀수만 만들어요? 파일이고 파일 한 다음에 번호가 홀수번이야. 그렇다면 지금 빨리 정하세요. 두 자리입니까 세 자리입니까? 야 네 자리로 만들어. 네 자리로 만드는데 100가지 만들어. 그럴 때 0.001 홀수만 만듭니다. 네. 100가지 만듭니다. 그럼 100이 아니라 99까지 만들어줘요. 점점 만듭니다. 2. 합니다. 그리고 점 점 점 c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ls 보시면 파일 001 03 00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로 포맷팅이 돼요. 0001 이라고 하면 네 자릿수로 포맷팅이 돼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파일들이 여러 개 만들어야 될 때 루프 돌 때 이럴 때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사용할 건데 패러메타 익스펜션입니다. 패러메타 익스펜션은 뭐냐면 어떤 스트링이 예를 들면 FOO 라고 하는 스트링의 베리어블에 어떤 문자가 들어갔어요. 그때 그 문자에 예를 들면 일부만 쓰고 싶어요. 0에서 3글자 또는 마이너스 3은 뭔가요? 마이너스 뭐냐면 맨 끝에서 뒤에서 세 번째부터 뒤에 있는 세 글자입니다. 뒤에 있는 세 글자 오른쪽에서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FOO 한 다음에 퍼센트 하면 서픽스 맨 뒤에 있는 것 중에 서픽스 라고 써있는 것들을 지워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무엇인가를 지우고 싶을 때는 예를 들면 파일이라는 걸 뭘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샵하고 파일 하면 하면 그것들이 다 지워지게 됩니다. 다 지워지게 돼요. 알겠죠? 이게 사실 굉장히 널리 쓰입니다. 널리 쓰여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생각해보시면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롱서픽스 롱프리픽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뒤에 걸 싹 지우거나 길게 되어있는 앞에 걸 다 지우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매칭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매칭 예를 들면 잘못 쓴 게 있는데 무슨 프롬이라고 잘못 썼는데 이걸 투 라고 바꿔야 돼요. 그럼 프롬이라는 걸 나오면 어떤 스트링 안에 프롬이 여러 번 나올 때 맨 앞에 걸 찾아가지고 투 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 슬래시 하면 프롬이라고 나오는 걸 모두 바꿔요. 그 다음에 슬래시 퍼센트면 뭐냐면 서픽스만 바꿉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서픽스 바꾸는 건 이거 아닌가요? 네. 이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나오는 걸 바꾼다는 뜻이고 이거는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걸 바꾼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트링의 랭스는 이렇게 하면 랭스가 숫자로 나옵니다. 숫자로 나오지만 그것도 스트링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 디폴트 밸류인데 디폴트 밸류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만약에 만약에 여기 뭔가가 설정이 돼 있어요. 설정이 돼 있으면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 밸류 값을 넣으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F00 콜론하고 마이너스 밸류 하면 만약에 F00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값을 주고요. 안 설정되어 있으면 밸류 값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F00 equal 밸류 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F00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니면 F00 에다가 밸류 값을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F00 값이 설정되어 있을 때 엠만 이 값을 설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밸를 넣고요. 만약에 이 값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어디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F00 메시지 라고 하면 만약에 F00이 메시지가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에라 메시지가 그냥 나오는 튀어나오는 겁니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실습을 해보면 참 좋겠지만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파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파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파일들에 대해서 이 파일들에 대해서 파일명을 전부 변경하고 싶어요. 이럴 때 사실 루프라고 하는 걸 하나씩 쓰는데요. 루프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면 파일네임이 어떤 어떤 파일이 있는데 예를 들면 파일 0001.c 가 있다고 해봅시다. A라고 하는 곳에 파일 0001.c 가 있어요. 이런 문자가 들어갔어요. 나는 그럼 이 A를 .c 파일을 .java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무브 처음에는 A가 되겠죠. 그런데 바로 무브를 했을 때 잘못하면 큰 낭패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 파일이 중요하다면 일단 에코로 해볼게요. $a란 파일을 출력해라. $a 가로 A에 % 하고 .c 하면 이건 뭐죠. 네. 프리픽스를 서픽스를 지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c를 지울 거 아니에요. A에서 .c를 지우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는 .java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파일 0001.c를 파일 0001.java 그러면 에코 대신에 무브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됐나 볼까요. 파일 0001.c 파일은 .java 파일로 변경되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실습을 해보시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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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